민주당이 참 고민이 많겠네요. 법은 법이니까 법이 있는 것은 우리를 몰랐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대표가 선거 때 유죄 그러니까 선거 부비방 같은 거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정당 보조금을 다 개내야 되는 모양입니다. 그런 법률 조항이 있는 것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비용으로 선관위로부터 교부받은 434억 원을 모두 토해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떠올랐네요. 흥미로운 기사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존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434억 원의 은을 반납해야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.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. 정당이 공청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에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존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. 이런 내용이 있네요. 아이고 참 더 필사적이겠네요.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겁나거든요. 이게 아주 겁나기 때문에 행사적인 문제를 거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게 큰 거죠. 이 사람들도 돈이 얼마만큼 귀한 건 잘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참 선거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9월 1일 날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의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지난 2016년 교육감 선거에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측이 모두 선거법 위반의 의미로 유죄가 확정돼서 각각 35억 원 31억 원을 반환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. 공안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선관위의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선거법 조항에 대해 우연 결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겠네요. 참 거짓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됐으니까.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호흡이 됐으니까. 숨쉬는 것과 같이 됐으니까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. 행 확정에 따라서 5년간 피의 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.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.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일 보궐선거는 상관없기 때문이다. 보궐선거에서 10%인가 20% 정도 손을 댄 거죠.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. 지난번에 다뤘지만. 안철수 여러분들 보궐선거나 이재명 여러분 계양을 보궐선거는 다 제야 전문가와 선거 데이터 분석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. 한 번 내보냈는데 아마 10% 플러스 5% 마이너스 5%를 아마 뺏을 것으로 봅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정상선거가 아닌 거죠. 선거 사기인 거죠. 어쨌든 잘해서 무난하게 넘어가길 바랍니다. 그러나 다른 것은 제가 몰라도 고 김문기 씨를 내가 잘 모른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가 압력을 가했다. 그것도 여러분들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밝혀지겠죠. 민주당이 후덜덜덜 하겠습니다. 돈이 수백억이면 아주 큰 돈이지 않습니까.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. 참 정치하는 사람 좋겠습니다. 선거 비용 쓰더라도 다 이렇게 보존하기 때문에 이러니까 인구가 1.7배 국토 면적의 1.7배인 독일보다도 대한민국 예상 규모가 수십 존이 더 많은 겁니다. 다 해먹는 거죠. 빼먹고 빨대 꼽아서 퍼 먹고 어떻게 민족이 이런지 참 내가 볼 때는 대책이 없어요. 뭘 믿고 이러는지 다 그게 빚이지 않습니까. 무역수지 객적자가 계속되고 삼성 반도체나 여러분들 SK하이닉스나 이런 데가 선전을 못하면 당장 여러분들 뭐죠.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 적자가 되지 않습니까. 거기다 재정건역성까지 흔들리게 되면 그럼 뭐 부도 나는 거지 않습니까.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.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, 종교,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.